4 우산하고 일단 안와요 예 지금 이 축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어떻게 와서 리어캡 같애 이러니까 이제 1시 53분 1시 54분 4 우산하고 일단은 안와요 예 지금 이 축을 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어떻게 왔어요 4 우산하고 일단 안와요 예 지금 이 축을 할 것 같습니다 하 아 아 아 아 아 Multional 으 아툼 외 이것도 맞는구요 아 으 에 이것하려 하여 알겠어요 아 왜 안dle it 아 beds 아 맞고 있으니까요 촬영하는 거지 차량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 . . . . . . . 몸을 내미는 게 뭐가 어때서요? 다 막아 놓고서 저희 집 아시기를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찍었죠 내가 밖에 뭐 찍었어요? 들어가세요 몇 시에 출근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는 게 뭐 보안 상황 위안 편이에요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치사에서 들어간다 아유 들어간다 치사에서 들어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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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치사에서 들어간다 들어가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요 뭐 저기 열어줘서 보이네 지금 씨가 안 보여 안 보여 어차피 뭐라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지금 아까도 돌발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게 뭐가 돌발적이에요 내가 찍고 있었어요? 찍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촬영하고 있잖아요 보려고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뭐가 위반이에요 뭐가 위반입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목적이 뭔가요? 출근 시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저희 보안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어요? 찍었어요 여기? 그걸 목적으로 찍고 있었잖아요 그걸 다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잡아가시라니깐요 잡아가세요 저랑 은정 높일 필요 없으니까 잡아 이게 진짜 뭐하는 꼴이에요 하다하다 뭐가요? 여기가 지금 뭐래 숨어있는 거냐고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숨어있는 장소에요? 아니요 여기 돈 내고 공영 주차장이에요 그만하시고 가세요 지겨워 죽겠어 진짜 너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는 또 어떻게 이거 GPS 심어놨습니까? 내가 무슨 도둑범도 아니고 테러범도 아니고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